황교익 미디어 토마토 7월 12, 13일 조사입니다. 다시 투표하면 누구를 짓겠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50.3%가 나왔습니다. 윤석열은 35.3%입니다.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. 찬바람이 살살 불때이면 3.53%도 많다 할 것입니다. 20대 대선 다시 투표한다면 이재명 50.3%, 윤석열 35.3%, 심상정 4% 미디어 토마토 7월 12, 13일 조사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잘하고 있다 32.6%, 잘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64.7%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윤석열 부정평가 60% 돌파 지지층도 외면하고 있다 64.7% 부정 금정 32.6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